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골사부 저 공식모델 낭류 이건 이렇게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디 도망 오늘 잘 치실 수 있습니까 너무 잘 치지 마십쇼 우리하고 또 내기 하는데 아니 저하고만 치면 잘 치더라구요 이변은 없어요 오늘 좀 적당히 치시면 됩니다 예 버디라고 해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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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버디 했다 가시더 예 여기야 감사합니다 와 나이스 오 우와 춥으로 가면 나무 벌려서 쇠 펄치되서 잘 치니라 왼쪽 보고 치시는게 좋아요 아 지금 저 카트 있는 쪽으로 쳐야 된다 그 저기 밑에 벙커벅어도 괜찮으실거 같구요 아 아 끝까지 안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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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5번을 파포입니다 파포 아 아 또 나무 있는 쪽으로 보내 으 으 으 으 2월 연속 파파 하시기 있습니까? 아 내가 신총무님 딱 그러니깐 바로 또 이 회장님 바로 또 이래 세이브를 해 주시네 네 그것도 해 주시네 맛있는거 보여야지 아 넓다 보기만 해라 아니 아니 카트 가야 돼 저까지는 200도 안 돼요 너무 쉬는데 예 왼쪽인데 도로 아직 치면 안 돼 야 딱 뻥전에 갔네 아 뱅겨졌어 아 아 맞는거는 그래도 정확하게 맞았는데 아닌가 저보다 좀 더 좋은 소리 나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줘야 돼 아 날씨 해보면 되는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어 넘어갔다 야 벙커 흘러 먹았나 ㅎㅎㅎㅎㅎㅎ 여기 많았다고 오장하셔야 되니까요 그치? 오장에 또 오장하셔야 돼요? 10번째예요 10번? 네 그냥 오른쪽을 살짝 보시는 건 괜찮아요? 아니면 안 가면 돼요? 약간 땡겨진다 아 네 아무리 아이가 안 좋아가지고 조용히해요 저거 네 안 좋아 네 안 좋아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유 좀 지나간거 같다 아다 경사 꽤 쎄네요 아유 나도 지나가치 싶은데 버디 버디라구요 아 아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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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버디 했다 감사합니다 와 그냥 때리는데 그냥 이렇게 막고 이렇게 흘러 들어갔는 모양이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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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단역 어 오케이 아 약하다 그래도 음 마이 센스 하람보다 낫지 잠시만 더 낫지 우와 나이스 우와 패티님이 잘 봐주셨습니다 오르막 다치셨어요 오케이 오케이오케 오케이